이 덱도 좀 괜찮은듯 창봉님이 평소 혐오하는 카드 8장으로 2연승 만원 아 내가 혐오하는 카드 8장으로? 아차킨 일단 혐오하고요 석궁을 좀 혐오하고요 그 다음에 미니페카도 좀 혐오해요 미니페카 게다가 정제소도 좀 많이 혐오하거든요 정제소 그리고 일시도 좀 혐오하고 파스도 이 짤짤이 졸라 싫고 맨날 통나무 짤짤이 날라오는거 정말 짜증나고 얘는 생긴거 킹받고 이 정도가 딱 맞지 않을까 제가 지금 혐오하는 8장 다 모았어요 일단은 네 요걸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 진짜 혐오댁 아차킨 혐오 석궁댁 가보겠습니다 야 그러고보니까 메타덱인가 아씨 요기 어머어머 아이씨 뭐야 아 아 이거 시작부터 장난질이 좀 있는거 같은데 도든지 야 일로와봐봐 전보가 잘못된거 같대 야 일로와봐봴 톨 드리브를 하며 맛있네 어..어머..아 이 새끼야 반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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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이즈~~ 이즈를 왜 썼지 자 요거는 효율적으로 지금 막으려면은 자 보세요 어떻게 막냐면 딱 때릴때 자 요때 딱 굴려줘야돼 이렇게 굴리면 스톱 되죠 스톱 자 그리고나서 나 이제 엘릭스 졸라 많거든 엘릭스 개많아요 개많기 때문에 아이씨 동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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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꼽혀버렸죠 비술을 꼽아 버린다 코스트 없습니다 이제 깨아프지 뭐야 뭐야 어 뭐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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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 잘못된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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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저..저..잠만했는데? 에이씨..괜찮아? 에.. 이즈가 있으니까..아이 쟤 너무 무지성이다 그냥 깔아버릴게요 왜냐면 지금 코스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자자자자자자자자아 자자자 야 1승 좋습니다 아 역시 역시 퀸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진짜 핵 카운터다 야 이거 매칭 이거 진짜 끔찍한데 상대방 조금만 잘하는 유저였어도 그냥 개털리는 그런 상성인데 이거 완전 자 파스 요기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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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수가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질인가요 여지없이 상대방 공격카드 깔아 빠졌을때는 어머 아 잠시만 형 이거 뭐 잘못된것같은데 어 어 어 어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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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강 야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고드리를 효율적으로 고드리를 막을수 있는법 또 어라 짜자! 아 맞아 통 나무 빼면 안된다 My miss 자 요것은요 장대방은 왜 저러지 상대방 이제 이렇게 깔아버리면 거기 로켓을 써 뭐고? 이제 야 상대방의 에임이 저게 1스만 일부러 노린거라면 저 에임이 상당한겁니다 진짜로 형님 미션하시겠습니까? 무조건 타이브레이커로 이기기 3판 한 해 하면 5만원 5판 한 해 하면 3만원 1판만 성공하면 미션한 요 어떠십니까? 목소리가 되게 나긋하네 고마워 한번 해보지 뭐 자 타이브레이크로 이기기인데 제가 요것은 램창봉으로 가겠습니다 버티기 모드로 네 그냥 상대방 숨통을 그냥 말려버릴게요 어차피 램 라이더 램창봉 몽크 빠지면 공격력이 현저히 떨어져 공격을 잘 못할거야 그래서 상대방 말려 죽이기 쌉가능이야 가장의 무게 온 그래도 방심하면 안돼 그래 일단 상대방 타워를 좀 날려놓고 할까? 아 잠시만 타이브레이크로 어우 그래 상대가 뭐야? 어? 역시 어라? 이거 뭐고? 아 아니 타워 피를 좀 깎아놓고 아 이거 골렘이면 이거 타이브레이크 가능하냐? 아 슬쩍 이거 골렘이면 이게 슬쩍 요즘에 킹타워 일법으로 여는거 아까 열었는데 오늘 열었는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좀 어렵다 왜냐면 상대방의 그런 맷집을 봐가면서 때려야되는거잖아 상대방이 너무 아파해서 상대방 때리다가 갑자기 막 죽어버리면 어떡해 상대방이 그러면 안되는거잖아 야려가면서 때려야되잖아 잠시만 이거 막겠지 괜찮겠지 때려도 아 근데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골렘을 계속 방어해야된다는거 자체가 죽으면 안된다 그렇지 막아줘 그렇지 죽으면 안된다 잘 막아보자 그래 그렇지 니도 많이 때려 좀 막아줄게 해코지하지마라 디질라고 디질라고 마..뭐..뭐...뭐야 도라...미쳤냐 아 잠시만 이거 이렇게 되면 안되네 이거 가만히 잡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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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안되다 안되다 독을 못가겠다 죽을까봐 오오오오 오오오 살살 야려가면서 파사 그만해라 안한다 오오오 그만해라 야 임마 그만해 이씨 오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야 상대방 살짝 그 막 쨉쨉 날려주면서 코피만 터뜨리는거지 코피 안 뿌려뜨리고 과다추를 날따 싶을때는 휴지 꼽아주고 다시 때리고 다시 휴지 꼽아주고 다시 때리고 다시 휴지 꼽아주고 다시 때리고 하하하하 아, 졸라 재밌네 이거 한 판 더 해볼까요? 앙코르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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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판 더 해볼까요? 이게 한 번에 되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인거 충격적인거 충격적인거고 입금은 제대로 해야지 허허허허 어? 내가 뒤지겠는데? 어 아 아 얘가 가 얘는 가능하나? 아 얘는 좀 안되기 싶은데 아 얘는 힘조절 안될거 같애 어 석궁은 힘조절 안됩니다 얘 이 새끼는 이건 그냥 보내야돼 일어설 수 없도록 다리를 분질러 놔야돼 얘는 아니다 잠시만 잠시만요 아 나도 팔 한쪽을 잘라내버린다면 오른쪽 왼쪽을 줘버린다면 어 심장이 멈췄나 상대방 살아있어 아직 심장 박동수가 살아있어 자 아 깨져버렸다 어떡하지 아 아 깨져버렸네 아 아 아 아식 제가 얘 뭐지 알고 있나 뭐야 아 저 저 저 저 저 짓거리 땜에 내가 저거 에이 타워 역전되겠다 이씨 아 로켓질은 생각을 못했네 안되겠다 쌍코피 트자아포야겠다 쌍코피 트자아포께요 그렇지 쌍코피 트자아포자 그냥 거의 뭐 이정도면 뭐 움직일수도 없을정도로 만들어놔가지고 로켓솔 그 팔을 부러뜨려야겠어 팔을 대쓰 순종적인 녀석으로 만들어두겠어 허허허허 어 좋죠 고맙지 그렇게 나올수 밖에 없지 차맞으면 네 맞으면 저렇게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맞으면 맞으면 저렇게 될수 밖에 없어요 야야야야 이거 막아야지 그렇지 막아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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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맞고 어떡할거야 거의 그거있죠 거의 막 움직이지도 못할정도의 그런 타이브레이크 보여줄게요 적ента 저는 악마가 되겠습니다 악마가 막아라이 악마가 될게 아닙니다 너무 악마인가 아니 카이브레이커 왜 이렇게 잘하는건데 으